아렴엄! 내 친구 아렴엄! 진짜 정말 스태프 친구일 때부터 계속 해줬는데 내 친구 아렴엄! 이 친구 아렴엄! 10.42분이요 10.42분이요 거의 11분이요 10.42분이요 이 빨간색 니트를 제가 샀어요 근데 오늘 아니면 못 입을 거 같은 거예요 한 번도 못 입었거든요 근데 너무 짧은 크롭이어가지고 안에 원래 브라운 목폴라를 입으려고 그랬는데 그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입자! 오늘 팬 스타일 때 입지 않으면 겨울이 다 못 입겠다 해가지고 입었습니다! This is the day 오케이 시리 두 개 끝 다음 시리 가볼까요? 친구 미션투스 10.19 자막제작, 루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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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아.. 다들 저녁은 먹었... 겠죠? 뭘 드셨나요? 고객님의 음식을 픽업했습니다 라고 알림이 왔습니다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죠? 저녁 드셨습니까? 먹었습니다 지금 먹고 뭔가 후다닥 먹은 것 같아요 먹고 제가 미숫가루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 미숫가루를 마시고 있어요 배달 시킨게 도착하면 지금 픽업을 했다고 알림이 와서 잠깐 인스타 라이브가 끊길 수도 있는데 다시 킬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치킨게 도착하는 거 치킨게 도착하셨기 치킨게 도착했습니다 치킨게 도착해 치킨게 도착해 치킨게 도착해 안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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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매일이 새해가? 여러분이 생년월일이 되요 아 아 아 아 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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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헤어 담당 서하 선생님. 서하 언니가 핀을 야무지게 꽂아줬어요. 반납해야 되는 꽃빈입니다. 야무지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단발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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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4, 3, 4, 5, 6, 3, 5, 7, 6, 6, 7, 7, 8, 7, 9, 9, 9, 10, 10. 헉? Dance with me please 어떻게 춤을 같이 출까요? How? Will you dance with me? 언니가 나에게 잘 자요 오오 잘 자요 오오 맞아요? 땡큐 그냥 제가 제 플레이리스트라기보다 이건 너튜브라고 얘기 안해주잖아 유튜브에 있는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져 있는 걸 틀었어요 좋아하는 걸 저장해놓거든요 언니가 걷고 있을까부터 I miss you, too. And they all love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 too. I miss you, too. I miss you, too. I've ordered some food, and when the food has arrived, they called me. So... ¡Feliz cumpleaños! I'm getting older, know that I've changed. I can't go back now, nothing's the same, but I won't forget how you called my name. And I was afraid, and I'm afraid. Oh, you remember me. Oh, you remember the way I was. Oh, you remember me. Oh, you remember the way I was out in an exhibit. Oh, you remember. Oh, you remember me. 지금 스태프분들 4분껏 썼습니다 10명이 넘게 남았어요 그동안 인스타에 라이브를 할 거예요 지겨우면 나가셔도 됩니다 이게 크롭톱이 너무 짧아서 그동안 인스타에 라이브를 할 거예요 그동안 인스타에 라이브를 할 거예요 브라질로 돌아가고 싶어요 브라질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가야 할 거예요 그리고 크리에 멀쩡하게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브라질로 돌아가고 싶어요 브라질로 돌아가고 싶어요 브라질로 돌아가면 브라질로 돌아가고 싶어요 랩사양에 엿붙일 때는 머리 귀엽죠 브라질로 돌아가고 싶어요 터뜨린 소리를 만들기 위해 watching the video 그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로 돌아가고 싶어요 눈썹이 탈색을 했는데 아무리 어둡게 입히려고 해도 염색이 안되는거에요 잘쓰는 이모티콘 알죠? 탈색을 해가지고 염색이 안되는거죠 염색을 어둡게 염색을 4-5번 했나? 오늘 드디어 더 어둡게 해가지고 잘 먹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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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방이 너무 따뜻해요. 히터도 건조해서 눈이 너무 건조하단 말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언니 had it. She bought it somewhere. I don't know where. I don't know where. I don't know where. 내가 오늘 크리스마스처럼 입었으니까 크리스마스 노래 들을까요 우리? 괜찮은 것 같죠? 인터넷이 들이다 제발 이러지마 나에게 이러지마 I like that I like that Hang all the mistletoe I'm gonna get to know You better This Christmas And as we trim the tree How much fun it's gonna be Together I can't tell you I'm gonna get away from the earth This Christmas This Christmas The fire satis blazing bright Whooo Whooo We're carrying Through the 24 크리스마스 노래들은 아무 때나 들어도 이렇게 좋은가 그쵸? 4개 끝! 아 5개구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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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노래를 틀면 안 된대요 다른 사람들의 노래를 저작권 치매인가 봐 몰랐잖아 계속 틀었는데 I didn't know I'm not supposed to play other artist songs I didn't know Oopsie 지금 그래서 I turned the volume down 지금 볼륨을 줄였거든요 몰랐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진짜 음악 듣고 열심히 사인하고 멘트 쓰겠습니다 네, because of the copyright I've played like how many songs so far? 8 to 9? 8 to 9 songs? I didn't know that I didn't know that Sorry I'm gonna go So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me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me It's like 11.14pm in Korea Everybody goodnight or good morning Love you Happy New Year everybody Happy New Year everybody 마지막으로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What song is the music that gent lee is put on these songs? I never had a song Oh no, I look at them 그럼 아까 반짝이로 마무리 하겠어 빠이